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가올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폭넓게 섭외해달라. 그러면서 쉐도우 캐비넷을 구성을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인재위원회에는 김민석 그다음에 이한주가 이렇게 합류를 하고 또 정성호 그리고 김병기 이런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사실상 대선 체제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왜 이재명이 이걸 띄우겠는가 이재명의 숨은 의도로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10월 지금 이번 달 9월 20일에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구형과 최후 진술까지 이루어지는 결심 공판이 있고요. 이달 말일 9월 30일에는 또 위중교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10월 하순 10월 말에 두 개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이제 대선 출마 못하는 피의 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나는 끄떡없다. 나는 대선 프로그램 가동한다 하는 강건한 굳건한 의지를 미리 이렇게 한 자락 깔아놓는 이런 포석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캐비넷을 만들려고 지시한 이유가 이게 지금 솔직히 측근들이나 이 밑에서 보면 만약에 이재명이 위중교사에서 유죄가 나오고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선거가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언제든지 갈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바로 정청래 추미애 뭐 이런 이현주 뭐 배신을 한두 번 했습니까? 뭐 배신은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데. 그 뭐 이재명이라고 배신 안 하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재명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 가능성이 좀 없네. 대선 출마 못할 것 같네. 그러면 바로 이제 퇴사자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들을 묶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묶어놓고 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 장관시켜줄게 라는 약속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대통령 제하에서 내각 섀도우 캐미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내각 제하에서는 수시로 이제 정권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선거를 중간에 하기도 하고 해산권이 있으니까요 총리가. 해산시켜버리고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 야당이 또 집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내각 제는 장관들을 전부 다 의원들이 하잖아요. 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 이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이제 넘어와서 집권을 하게 되면 바로 장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이제 내각 제하에서는 가능하지만 대통령 제하에서는요 세도 캐미넷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의원 출신들을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장관들을 많이 하니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섀도우 캐미넷을 하겠다는 이유는 결국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이재명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들이 물 밑에서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을 지금 꽉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너 장관 줄게. 너 장관해. 그러면 이제 다들 막 가슴에 나는 이제 섀도우 기획재정부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 어디 우리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이제 인재영입위원회인데 사실상 정성호가 여기 위원장 아니에요. 정성호의 역할은 뭐냐. 군기반장이에요. 뭐 자리 하나 주고 뭐 주고 그래갖고 엮어놓고 또 뭐 한 사람 또 회유하겠고 엮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흔들릴 수 있는 자신들의 대우를 이런 식의 어떤 수단과 방편을 써가지고 코어 그룹을 좀 형성을 더 끈끈하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 같은 당에 소속해 있는 뭐 동지다 어쩌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진정한 동지는 슬플 때도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최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이 스크럼을 짜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10월 달에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가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아마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그저께인가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글 때문에 굉장히 아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구속하기 힘든 만큼 이재명과 타협해야 된다. 아마 그 문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열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재명과 아니 법원에다가 있는데 어떻게 타협을 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법부를 뭐 협박이라고 해서 움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이 건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하러 지금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타협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법치 국가에서 법치 국가에서 그게 타협 가능하다. 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이야기도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조선일보 주필까지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버젓지 않은 거 보면 옛날에는 저렇게도 했나 보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확실히 좀 잘못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이거는 지금 달리고 있는 열차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냥 알아서 가는 거거든요. 이걸 뭐 권력이 움직인다. 택도움 소리죠. 택도움 소리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라고. 큰일 날라고요. 그럼 뭐 이거 움직이지도 않고 그럼 법원이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판사들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대통령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내부 단둘이가 지금 상당히 필요한 단계라는 걸 저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어쨌건 이재명이 어떻게 되면 지금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다 또 저 경기도에 캠프를 치고 있고 또 서울에도 이제 김부겸이 지금 캠프를 치고 있고 저 독일에도 이제 김경수가 캠프를 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 신삼김이 쫙 들어와서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강간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니까 쉐도우 캐비넷을 만들고 이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참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그 명제가 맞긴 맞아요. 총선 이후에 압승을 거두고 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거의 9대명이었죠. 90% 가까운 득표율로 이기체제를 출범시키면서 도저히 그 철옹 어디 탈 것 하나 건드리기 힘든 철옹성처럼 보였지만 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의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코아그룹마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소수정예로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재영입위원회를 참 그런 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에 모든 걸 걸면 안 됩니다. 그건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너무 이거 저 뭐 뭡니까 희망고문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물론.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돼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우리 내부가 탄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걸 저쪽이 못하기 경쟁 저쪽이 못하면 우리가 될 것이다라는 그 착각은 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일부 유튜버들이나 이런 데서는 무조건 맨날 뭐 이재명 그냥 어떻게 구속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안 하는 이유가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결국은 그렇게 구속이 안 되더라도 형이 실제로 저렇게 나면 그런 뭐 구속보다는 더 큰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당장 듣기는 좋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팩트는 아니다는 거 사실관계는 좀 떨어져 있다는 거 그건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하고 냉철하게 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날 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안도 우리가 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